아 분위기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예. 그러면은 농사는 뭐지 이시구요? 제가요 사실 몸이 좀 안좋아서 지리산같이 좋은 호스를 찾다가 군붕면 대정미로 이사요. 잘 오셨어. 잘 오셨어. 거기서 병 다 고치고 나갔잖아. 네 완쾌됐습니다. 아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서 장림도 주고 갔잖아 지난번에. 대정리가 그런데 좋은데요 거기가. 거기가 진짜 완전 자연 치유 고장이 그 동네에요. 뭐 남들은 자연 치유의 고장이 제 처음이라는데 아니요. 대정리에요 대정리. 내가 봤을때.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로? 건강한 노래. 가시고기사랑. 오늘 추석도 되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면서 가시고기사랑이라는 노래. 아 가시고기. 이게 이제 사실은. 네. 약간 이거 분위기는 좀 모르겠는데. 오늘같은 때 영절때는 또 부모님 생각 많이 나잖아요. 자 가시고기사랑.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곧 저희atem hidrop. 여러 명의 질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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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들이 3개ead 후 그 centre에 뼛속까지 사랑 주고 당신 아픔 모르시다 제가 배워가는 느낌 사랑만 다 미흡하셨네 마른 손이 갈라치고 잔두를 입혀가고 달리는 손을 밀면서 걱정하시네 우리 엄마의 어머니 부르고 싶어 어머니 다시 우리 사랑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